아 지금 8시 10분이고 이렇게 하고 세수하고 두 컵 먹고 오늘이 설날 마지막 마지막 말이네 특별한 건 없고 아 잠을 갔다가 뭐 아직 문제지 뭐 잠은 항상 문제는 밤에 8시간 뭐 뭐 8시간 10시간 자야 되는데 뭐 말이네 뭐 뭐 어떻게 할게 뭐 나의 워크 워크는 뭐 어떡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네 아침 8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컴퓨터하고 일하고 그러는 거지 여기가 안 좋았나 아쉽게 여기가 다 안 좋지 않네 뭐라 해야해 그러는 거지 이러는 거지 저기 그 셔트 셔트도 같이 많이 알아봤어 많이 알아봤는데 50-50가 베스트야 베스트 폴리어스턴은 일괄히 노즈 웬트 웨어 운동할때 입는거야 운동할때 입는거야 근데 운동할때 안좋아 왜냐면은 땀이 흡수를 얇아가지고 흡수를 별로 안해 그니까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지면 타워를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카톤이 땅을 들고나게다가 뭐 화장실에서 짜고 뭐 카톤이 낫다고 근데 어쨌든 트라이블렌드도 있는데 트라이블렌드도 그 카톤 레이온하고 폴리어스턴 섞은건데 레이온도 잘 썩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폴리어스턴하고 나일런이 지금 제일 많이 만드는거같아 결국에는 아 맨 마지막에 오토메트 클로즈를 만들어야 돼. 근데 100g is ok. 어느 플랜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느 엔티 플랜에다가 싫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100년, 200년 있다가 썩는 거잖아. 그것도 뭐 it's not that bad. 근데 뭐 지금 여기는 지구에선 안 되는 거지. 나일론 옷 다 입었어. 그리고 옷이 잘 입지 생각했다고. 저 사람이 저런 옷을 어디서 사가지고 입고 다니는지. 나 중국어. 중국어. 있는 거야. 어쨌든 이건 self-explan을 보니까 얘기해봤자 그런 거고. 근데 나중에 세킨핸드 팔고 떨어뜨드 팔다가 나중에 다 걷어가지고 어떤 플랜에 쓰다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빨래할 때, 빨래할 때 그 dust가 나오잖아. 카톤다스트가 나고 펄레이스터다스트가 날 거야. 그게 인제 바자로 들어가잖아 바자로. 바자로. 레이크로 들어가잖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문제야 문제야. 문제야 문제. 펄레이스터 빨때마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뺄 때마다 먼지, 먼지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뭐... 컵에서는 피자가 10개 있으니까, it doesn't matter.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Tours 가서는 같은 걸 쓰고, 오토메트 클로그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클로그댕 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게 답이지, 뭐 어떡해. 지구에서는 지금 답이 다 팍 다 팍이야, 팍 다 팍. 얼마나 빨려도 많이 해, 얼마나 병을 버리고 난리를 쳐. 살 수가 없어, 그지? 왜, 옵션이 없어, 옵션이. 쇼쇼, 쇼쇼 알아보다가, 쇼쇼 알아보다가, 쇼쇼 알아보다가, 이렇게 됐네. 근데, 내 머리도 보면, 머리도 보면, 아니면, 볼수머보리도 보면은 지금 빡빡으로 깎아둬야 돼 지금 이렇게까지 머리가 이렇게 기류 하잖아 끝내야지 솜털이 있다고 솜털 뭐지? 머리가 여기.. 여기에.. It's not completely bored. 매끈매끈한 머드가 아니고 여기 솜털이 확 있다고, 솜털이. 안 자라, 안 자라. 그러니까 스탑 된 것 같아, 스탑. 정지된 것 같아, 정지. 긴 머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게 있다고. 빡빡으로 깎으면 머리 숱이 조금 이렇게 폭식폭식하게 솜털이 있다고, 그지? 애기 솜털같이,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뭐 not complete shiny, bold가 아니라 그냥 빡빡이. 애기 솜털 빡빡이. 그 직전에 주니까 3옵션, I have 3옵션 left. 얘기를 끝내버려야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세상. 나는 그냥 퍼스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퍼스만. 퍼스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퍼스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프리뷰. 프리뷰 어 스네이크 갓. 30%, 20%, 30%, 40% 스네이크 갓. 프리럭. 프리럭을 하거나? 플러 간 거, 플러. 나는 이제 싼지, 싼지 되는 거고. 응애. 하... 왜, 왜 그렇게 해. 빡빡으로 깎으면 안되네. 애기 솜털 빡빡이로 깎으면 안돼. 한국에서는 앞에 머리가 없으면 쌓일거거든. 그리고 이 헤어라인이 제일 중요한거에요. 이 헤어라인이 어디있냐. 이 헤어라인이 있냐 없냐. 이 헤어라인만 있으면 돼요. 헤어라인이 있냐 없냐. 이 헤어라인이 있냐 없냐. 이거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다 상관없어. 여기는 상관없어. 앞에만, 뒤에서 보는거는 뭐. 밑에 쉐이브하면 빡빡이거나 생각해서 상관 안한다고. 앞에 헤어라인만 있으면 돼요. 이 헤어라인이 끝내 놓고. 아우씨 놀랬어. 그 다른 나라에서 옷을 갖다가 그렇게 가져와서 팔아서. 그 볼 때마다 뭐. 그 뭐. 마크 웨인하고. 그 미국 애들. 써니. 써니하고. 그런 먹방을 보면은. 쟤네들 옷 되게 잘 입는데. 어떻게 저런거 입지. 다. 세컨 앤 클로딩 있는거라. 있는거더라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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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오늘이. 오늘이. 아우. 2월. 12일. 12일이지. 아. 뭐. 잘 잘 되겠지 뭐. 잘 되는 쪽으로. 프리스피 잘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거. 몰고 가는거 같기도 하고. 아우. 기회를 주는거 좋으러 가는거 같기도 하고. 흠. 노니포올. 이브. 그니까. 요번에 끝났을 수도 있는거. 이브니까. 그치? 항상 먼저 끝내니까 아 이거 어려웠어 what else? what else? what else? 내가 드래곤이야 그치? 내가 드래곤이야 드래곤 스네이크까지 드래곤이 되어야 되는데 드래곤이 못된거야 그치? 그냥 스네이크까지만 된거야 스네이크까지 그치? 스네이크까지만 된거야 팔 날이 필요없어 마인드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스네이크까지 된거야 그 다음에 내가 드래곤까지 가는거고 드래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미스터리ous한 어 드래곤이 마직걸이잖아 마직걸 그치? an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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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들 흑인들 저기 4천년 전에 4천년? 6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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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엄청났다고 이런 Pyramid을 만들고 이런거 하려면 엄청 엄청났을거라고 그치? No joke 근데 뭐 예수님이 울정도로 어 나자라스를 좋아했으니까 울정도로 좋아했으니까 되게 완벽했다봐야지 그치? 그치? 팔백했다봐야지 흠흠 무시 못해 무시할 수 없는거야 그치? 쉐트를 무시할 수 없는거야 이거 어떻게 쉐트 알아보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60, 40 카툰 잊고 있거든 기분 되게 좋아 어 느낌도 좋고 어 좋아 음 그리고 아직까지 새거니까 기분 좋겠지 뭐 와이 셔트 지금 다 다 팜팜 팜 팜 팜 여름에는 또 여름에는 또 막 시트루 한 카툰이 좋아 시원해가지고 그치? 오래된 셔트 입는게 좋아 여름에는 여름에는 괜찮아 흠 흠 흠 흠 흠 그런식으로 나중에 뭐 어 뭐 근데 뭐 텐피자 있으니까 뭐 다 할거 다 해야되잖아 그치? 똑같은 라우트로 사람들이 이렇게 디벨롭 할거라고 그런거같이 우리 우리 여기 음 마지막 마지막 피자 퍼스트 피자 퍼스트 피자 퍼스트 피자겠지 퍼스트 피자 피자 너버원 이겠지 거기서는 오토밋 메트로리어 유니폼을 만들어야 될거라 그치? 유니폼 베이직 유니폼을 만들어야 될거라 오토밋 메트로리어가지고 그리고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오토밋 메트로리어 있고 인사이드에서는 어 같은 있고 그치?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엑스테리어 코트 같은거 또 뭐 또 무슨 메트로리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엔 레덜인거 같아 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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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런 뭐 여튼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래도 요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뭐 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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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입고 나와서 찍을 수 있다는 것은 프리그야 프리크 근데 왜 이렇게 안생겼지? 이거야 변태야 변태 미친여자지 변태라고 가야되나 가야되나 이게 한국 케이팝이잖아 케이팝 아닌 것 같이오 블랙핑크 아닌 것 같이오 하면서도 다 하잖아 할거 다 하잖아 이게 뭐야 슬롯도 아니면 슬롯같이 행동해 끝난거라 그러니까 옛날에 80, 80년대 90년대 슬롯을 막 행동하고 그런 그런 로어 모델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하는게 어디있어 다 폼발라 하고 깔끔하게 행동하고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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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 정도로 얘기하고 또 뭐 또 뭐 얘기하지 말아야 아아 아